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2 컴퓨터의 발전과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기계식 계산기 먼저 가겠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그런 전자적인 제품 삐까번쩍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기계였어요 기계. 그래서 기계식 계산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톱니바퀴 계산기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쓰는거에요. 치차. 치차라는 의미가 톱니바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끝나는거에요. 아 파스칼의 치차식 계산기는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용했다. 그래서 치차식 계산기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치차 톱니바퀴 암기하세요. 치차가 뭐라고요? 톱니바퀴.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보세요. 톱니바퀴의 원리를 이용했다라는 거고 가감산이라는거는 가감. 더하기 하고 빼기 밖에 안돼요. 파스칼의 치차. 치차.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가감승제 계산기. 가감승제는 뭐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는거죠. 라이프니츠.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파스칼 수학자한테 가서 선배. 선배 치차식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밖에 안되죠? 저는요. 가감승제 다 되는거 만들었습니다. 파스칼 선배가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 이쁘죠? 가감승제 다 만들었으니까 나 이쁘죠? 네. 라이프니츠. 그래서 라이프니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썰렁하지만. 네. 라이프니츠. 중요한건 아니구요. 라이프니츠. 가감승제 계산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요해요. 베비지. 베비지는 대단합니다. 두개를 만들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차분기간 해석기간 두개를 만들었어요. 차분기간 해석기간. 차분기간은요. 차분기간은 얘는 기계식 계산기죠. 당연히 지금 기계식 계산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삼각함수 계산이 가능해요.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베비지의 차분기간은 삼각함수 계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거고. 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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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해석기간은 왜 중요하냐면요. 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경우인데. 왜 그러냐면. 베비지의 해석기간이 세월이 흘러흘러.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누가 논문 쓴거냐. 네. 베비지가 쓴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 너무 비슷하잖아. 대단한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거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 엄마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거에요. 누가요. 베비지의 해석기간이.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베비지가 만든 해석기간은. 해석기간은. 현재 디지털 컴퓨터의 모체가 됐다라는거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해석기간. 그 다음 홀로리스의 청공카드 시스템인데. 홀로리스. 홀. 홀. 이분은요. 이름도 구멍이에요. 홀로리스의 홀. H-O-L. 홀. 그러면 구멍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이름을 한글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굳이 바꾼다면. 구멍러리스에요. 이분은요. 홀로리스. 이름대로. 청공카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청공이 구멍을 뚫다라는 뜻이거든요. 청공카드 시스템. 그래서 PCS 줄여서. 펀치 카드 시스템의 약자에요. 펀치라는 건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 펀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드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썼어요. PCS. 누가 만들었더라구요. 홀로리스. 홀로리스의 PCS 청공카드 시스템. 미국의 세금 조사할 때 사용을 했다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얘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괄처리 방식의 효시다. 효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일괄처리. 모아 모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카드를 갖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한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 세금을 줘서 했거든요. 홀로리스의 PCS 청공카드 시스템. 일괄처리 방식의 효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식계산기에서 마크1이라는 게 있는데. 에이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 에어콘 아닙니다. 에이컨이에요. 마크1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크1. 마크1. 얘는 기계식인데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게다가 또 최초에요. 그래서 최초의 기계이지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계식 자동계산기.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마크1. 됐네요. 이게 기계식 계산기에요. 이번에는 전자식 계산기 가겠습니다. 이제 뭔가 전자스러워지는 거예요. 애니악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악. 애니악. 애니 애니악. 얘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에요.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최초의 전자계산기.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에요. 에커트와 이제 모컬리 교수가 만들었는데. 얘는요. 여기 이제 특징이라고 써있지만.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특징이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다 못 넣었어요. 특징은 아니죠. 솔직히 단점이죠.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 하지만 프로그램 기술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외부 방식.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프로그램 외장 방식입니다. 프로그램을 바깥에다 놓고 썼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는 음식물을 얻다 보관해요.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바깥에다 보관하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애니악이라는 거는. 애니악이라는 거는. 애니악이라는 거는.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고.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드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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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삭은 얘도 최초예요.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악의 가장 큰 단점은. 프로그램을 넣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드삭이라는 거는.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이에요. 도입. 시도한 거야. 넣으려고 도입을 해. 시도하고 도입한 겁니다.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 애드삭. 그 다음 유니박. 유니박 1이라고 하는데. 유니박이라는 거는 의미가 깊은 게 뭐냐면. 얘는요. 애니악이나 애드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를 위해서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니박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애니악 누가 만들었어요. 에코트와 모클리. 유니박. 누구요. 같은 교수님들이 만들었어요. 에코트와 모클리가. 그런데 두 분이 이제는 그냥 만들었어요. 아니요. 미국에서 국세 조사. 세금하고 인구 조사를 하려니까. 이거는 뭐. 필요한 거죠. 전자기상기가. 컴터가. 에코트와 모클리 교수한테. 돈 줄 테니까 만들어줘. 최초의 상업용 전자기상기예요. 네. 돈 받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상업용 전자기상기. 유니박. 유니박. 그래서 국세 조사. 미국 인구의 통계 조사. 거기에 사용을 하려고.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만든 게 바로 유니박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상업용 전자기상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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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박 같은 경우는 또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드디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리 컴퓨터의 원리 할 때 두 가지 뭐 있었어요. 그렇죠. 이진법. 이진법을 채택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이진법을 채택했다. 그런데 에드박은 폰노이만이라는 교수가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폰노이만. 폰노이만. 중요합니다. 폰노이만. 이분은 이분은 이름도 노이만이에요. 노이만. 폰노이만. 폰을 갖다 넣어 임마. 폰 넣어 임마. 그렇죠. 안에다 넣으라고요. 넣어 임마. 그거. 내장 방식을 완성했어요. 됐네요. 이게 바로 전자식 계산기입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세대별 발전과 특징인데요. 1세대. 1세대 때 진공간이라는 걸 썼어요. 베컴 튜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1세대는 진공간. 일진. 이렇게 해오세요. 일진. 아우는 일진이 안 좋아. 일진. 1세대는 진공간을 썼고. 2세대는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를 영어 약자로 TR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트랜지스터 라고 안되고. TR로 내겠죠. 그죠. TR. TR 두 글자 2세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일진. 그 다음에 2세대 TR이고. 3세대는 집접. 이게 집. 접이 아니고 집. 저기에. 집입니다. 집. 여기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모아 쌓아놓는 거. 인테그레이션의 개념인데. 이 아이가 인테그레이션이고. C는 서킷. 회로거든요. 인테그레이션. 직접. 서킷. 회로입니다. IC라 그래요. IC. 3세대. 1세대는 진공간. 일진. 2세대는 TR. TR 두 글자니까. 2세대. 3세대는 IC. IC 세 글자. IC. 영어는 두 글자지만. IC 세 글자. 3세대. 썰렁해도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세대 같은 경우는 고밀도 직접회로에요. 고밀도 직접회로 또는 LSI라고 합니다. LSI. Large Scale. 이렇게 얘기하는데. 4세대는 고밀도. 사고. 사고. 사고를 친 거죠. 사고. 5세대는 초고밀도. 오우. 초고밀도 직접회로. Very large. VLSI.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소자. 진공간. TRIC. 그 다음에 LSI. VLSI.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연산 속도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 핏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주격장치는요. 주격장치는 1세대 자기 드럼. 2세대 자기 코어.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3, 4, 5세대 오게 되면. 주요 소자하고 주격장치하고 같아요. 직접 직접. LSI. LSI. VLSI. VLSI.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컴퓨터 언어가 있는데요. 1세대 때는 기계어라는 거하고 어셈블리어가 사용을 했습니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기계어라는 거는요.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0과 1로 구성이 된 거죠. 어셈블리어는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1대1로 기호화한 언어예요. 어셈블리어. 기계어와 얘하고 1대1로 기호화한 언어. 그게 어셈블리어 언어거든요. 1세대 때는 기계어 어셈블리어예요. 외우는 방법이요. 우리 한 살 때 기어다니잖아요. 우리 아기들. 기어, 기계어, 어셈블리어.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언어들은 이거 뭐 세대 달달달 외운다고 외워지지도 않고요. 들어두기만 하세요. 토트란, 과학수치 언어고, 고벌, 사무처리에 썼던 언어입니다. 그 외에 알골, 리습 이런 게 이제 2세대고요. 베이직, 파스칼, PL1 이런 것들이 3세대에 들어두기만 하십시오. 애운다고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언어라든가 A다, 또 문제중심지향언어 이런 건 이제 4세대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세대, 최근 거죠. 최근에는 이제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뭐 자바 들어보셨잖아요. 델파이, 이런 객체지향언어. 이런 것들,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들어본 거, 얘네들은, 최근에 많이 들어본 얘네들은 뭐다? 5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특징은 1세대 때는요. 아무래도 좀 하드웨어 개발 중심이죠. 그리고 일괄처리 기억나시잖아요. 일괄처리 1세대, 외우기도 쉬워요. 일괄처리 1세대. 이때는 속도 느리고, 부피가 커요. 당연한 거죠. 하드웨어 개발 중심이에요. 1세대 때. 2세대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로 1세대 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아까는 일괄처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운영체제가 등장합니다. 운영체제. OS, 두 글자 2세대. 다중 프로그래밍. 우리 교재에도 다중 프로그래밍 오른쪽, 2단 쪽에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죠. 다중 프로그래밍. CPU는 1개.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예요. 다중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3세대 때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OMR. OMR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시험 볼 때 쓰는 카드 OMR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형 수성사인 펜으로 마킹하는 거. OMR 카드. OCR은요. OCR은 지로용지. MICR은요. 요즘 5만원권 때문에 많이 안 쓰지만, 수표. OMR, OCR, 3글자, 3글자. 3세대. MICR은 4글자지만, 3세대.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는 거. 분할처리. TSS. Time Sharing System이에요. TSS 3글자, 3세대.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중처리 같은 경우는, 얘는 CPU가 두 개 이상이에요. CPU 두 개 이상.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MIS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안 써드렸지만, MIS도 3글자니까, 3세대. 얘네들은 3세대예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세대 때는,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합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지금 감 잡으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릴지. 네트워크, 몇 글자예요? 4글자. 4세대.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PC가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다음에 가상기억장치.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 이게 4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때는요. 5세대는요.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AI라고 표현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 그 다음에 퍼즈 이론. 저희 교재에도 넣어드렸죠. 애매모호한 걸 처리하는 게 퍼즈 이론이에요. 음성인식 개발. 요즘 뭐 음성인식. 그렇죠. 의사결정 시스템.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이런 것들. 요건 전부 다 5세대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세대별 발전과 특징은 달달달 애우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번 섹션 마지막. 연산 속도 단위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한 거 얘죠. 얘는 어떻게 해오시냐면요.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일단은 밀리세컨. 밀리. 밀리. 세컨은 초니까. 밀리. 이렇게 영어 소문자로 ms라고 표현해요. 밀리세컨. 밀리세컨. 얘는 10에 마이너스 3초예요. 10에 마이너스 3초. 그 다음에 마이크로. 마이크로. 이게 u가 아니에요. 여기 다리가 쭉 왼쪽에 빠져나온 거예요. 마이크로 세컨. 마이크로 세컨. 얘는 10에 마이너스 6초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노 세컨. 나노. 나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초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억 안 나면 나노. 나인. 나인은 9. 마이너스 9.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피코. 피코 같은 경우는 10에 마이너스 12초예요. 그러니까 밀리가 1세대. 마이크로 2세대. 3세대 나노. 4세대 피코. 그 세대는. 그 다음에 5세대 펜토. 펜토는 10에 마이너스 15예요. FP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대 구분에는 없었지만 AS. 아토 세컨. 아토 세컨은요. 10에 마이너스 18. 외우기 쉬워요. 아토 세컨. 아. 아토 세컨. 아 마이너스 18. 아 18.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 18. 아 마이너스 18. 아토. 외우는 순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거든요. 순서를 또 쉬운 문제에 내요. 속도 단위. 느린 것에서 빠른 순. 빠른 것에서 느린 순. 이렇게 낸다고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외우세요. 자. 밀리의 밀. 마이크로의 마. 밀마. 밀마.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사우나라고 그러나요? 이제 목욕탕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사우나. 사우나 가면 친구끼리 가면 이렇게 서로 등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 등을 밀어주마. 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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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친구끼리 가가지고 밀어주다 보면 장난치잖아요. 아주 세게 밀어요. 밀마. 세게 밀면 어떻게 됩니까? 피나요. 피요. 피. 나피. 나피난다 이거죠. 밀마. 나피나. 나피. 밀마. 나피. 그리고 친구들끼리 패버린다. 패마. 밀마. 나피. 패마. 밀마. 나피. 패마.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밀마. 나피. 패마. 밀마. 나피. 패마. 그래놓고 전부 다 10. 10. 10. 10. 10. 10을 다 쓰세요. 그래놓고 마이너스 3. 6. 9. 3. 6. 9. 게임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3. 6. 9. 10. 15. 18. 요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순서 외우셔야 돼요. 밀리. 밀마. 마이크로에요 요거. 밀마. 나. 피. 밀마. 나피. 패마. 됐네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느린 것에서 저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빠른 것에서 느린 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느린 것에서 빠른 순으로 낼 수도 있고. 꼭만 조심하시면 돼요. 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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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그 다음에 직접 해로. 아까. 인티그레이션. 요 인티그레이션이 직접이란 뜻이 있거든요. C는 서킷이고. 얘는 이제 뭘 외우시면 되냐면. 앞에 스몰. 저기 옷 사이즈 생각하시면 돼요. SSI라는 건 스몰 스케일 인티그레이션인데. 스몰. 스몰. 맨 앞에 스몰만 외우세요. 얘는 100개. 100개의 반도체를. 하나의 실리콘에. 100개의 반도체를 직접 시킨 거예요. 넣었다는 얘기죠 뭐. 그 다음 미들. 미들 스케일 인티그레이션. 미들 같은 경우는 천 개. 천 개. 그 다음에 라지. 만 개. 라지 만 개. 베리라지. 10만 개요. 그 다음에 울트라. 우리도 울트라 캡슈 이런 말 쓰잖아요. 울트라 라지. 아까는 베리라지. 얘는 울트라. 얘는 100만 개. 하나의 실리콘에 100만 개의 반도체를 직접 시킨 걸. 울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로 같은 경우는. 앞에. 스몰. 미들. 라지. 베리라지. 울트라 라지. 이것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개수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 2섹션. 컴퓨터의 발전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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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